배추모종 정식한지 5일안에 반드시 해 주어야 할 두가지가 있습니다. 저는 지금 배추모종 한지 4일째 되는 날인데 추비를 해야되고 추비는 배추와 배추모종 사이에 이렇게 주면 됩니다. 주어야 되고 또 배추, 벼룩, 잎벌레 등 해충 방지를 위해서 농약을 살포해야 합니다. 가루약을 뿌렸때는 일회용 컵에 가루약을 담아 가지고 양파망으로 감싸서 뿌리면 골고루 묻혀집니다. 저녁의 많은 재빨을 가지고 stressful 가로약을 뿌릴때는 배추잎에만 뿌리지 말고 주위에도 뿌리면은 방제효과가 더 좋습니다. 배추모종 정식한지 아무리 바빠도 5일안에는 추비와 병해충 방제를 해주어야 합니다. 가족 takeaway 체육 pore소 정식 귀국